네, 여러분 다시 한번 큐 마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종이 결국은 아이오아이디아! 정말 많은 분들이 아이오아이디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또 많은 분께 좀 인사 부탁드리면 될까요? 네, 하나, 둘, 셋! YES I LOVE IT! 아이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오늘 뮤디오를 개막 시기에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아이오아이가 대표하는 빌리즈가 머스텐지역이라고 이미 드렸는데 어느 분이 좀 소개를 시켜주실 건가요? 네, 저희 아이오아이가 소개된 빌리즈는요. 50, 60년대 미국으로의 세계여행을 즐길 수 있는 복고양식의 머스텐입니다. 머스텐에서는 할리우드의 주인공처럼 아이오아이의 유명 면회인처럼 좀 즐길 수 있는 게 맞다고 들었어요. 네, 많이 방문해 주시고 머스텐의 투표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6개 빌리즈 중에 아이오아이가 대표하는 곳은 머스텐지역입니다. 여러분들, 그곳에서 좋은 시간을 경험해 드릴게요. 아이오아이가 오늘 마지막 무대를 꾸며주시는데 저도 여기서 여러분들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이오아이가 머스텐 빌리즈는 대표를 하고 있고요. 자, 6개 빌리즈는 오늘 세계를 축하드리겠습니다. 오늘 개발 축제는 이것으로 끝은 하지만 위니월드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위니월드라는 또 하나의 세상 속에서 또 말체험은 물론, 또 되고 싶은 직업과 역할 체험을 하며 꿈을 키워가는 곳. 가족과 함께, 또 연인과 함께 즐거운 추억 함께 할 수 있는 위니월드.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개 빌리즈와 40개가 넘는 체험거리로 지금 있는 세계 최초의 롱플레이 미니월드. 가까운 미래에는 우리 미니월드가 세계 최초를 넘어 세계 최고의 테마파크로 건드리겠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함께 유시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아이오아이의 콤보스로 저희들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노래 해 주실거죠? 네, 저희 파이브 룸이인 아이오아이의 멋진 무대와 함께 여러분 끝까지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하시고요. 저는 MC 조세호였습니다. 아이오아이의 워너바이 여러분의 기쁨 수고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